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의 필기문제 제2과목 공전행동설계 이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공기압축기 입구 공기온도와 압력이 각각 27도 100kPa이고 최적이 0.01루베퍼세크네요. 압력이, 출구에서는 압력이 400kPa, 이 압축기의 등 엔트로피 효율이 0.8, 압축기의 소유동력은 몇 kW인가 하고 물어왔습니다. 공기의 정압별과 기체 상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열비는 1.3이다 하고 나와있네요. 공식이 지금 아닌데 일량 W나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버리세요. 여기 나온 공식 유도가정조축인데, 그거보다 k-1분의 k, 비열비죠. 곱하기 p1 곱하기 v1 곱하기 중괄호 열고, p1분의 p2, k분의 k-1승,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발음 보일 때, 등 엔트로피가 나왔을 때, 일량과 압축기 소유동력 W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식이, 그러면 대본대 2공식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열비가 얼마가 나와있냐? 1.4가 나왔습니다, k값이. 1.4 마이너스 1분의 1.4 곱하기 처음의 압력이 100kPa입니다. 100kPa. 이 kPa은 kN·m² 제곱메타랑 같은 값이죠. 곱하기 최적이 0.01, 단위를 봐보세요. 곱하기 르베퍼세크. 이게 3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니까 미터가 되죠. 미터 제곱하고 미터 3승이 되니까. 그러면 kN·m가 나오죠. 앞에서 제가 했지만 1줄은 뭐라고요? 1N·m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니까 뭐가 되나요? 줄이 되니까 결국 이 단위가 뭐가 된다? kJ·s가 나오죠. 여기 세크니까. 이 값은 뭐랑 같다? kW랑 같은 값이죠. 이해가세요? 제세이단이 별거 아니죠. 곱하기. 처음에 압력이 100. 나중에 P2가 얼마 나왔어요? 400. 여기에 1.4 분의 1.4 마이너스 1. 이 값에 마이너스 1 해준 중과로 딱 씌운 거죠.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 얼마 나오냐? 1.701 kJ·s 나온다니. 그런데 엔트로피 효율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량 WC는 효율이 얼마? 0.8.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값이 1.701.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 얼마요? 2.1. 약 2.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요가 같은 공식을 푸는데 너무 공식 어렵다. 이제 기계가 나온 학생들에게 금방 풀지만은 우리 좀 연세 이렇게 4,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렵죠. 정이 공식 안생, 외우기가 힘들면 문제하고 답 외우셔도 됩니다. 이 스타일 문제는 나오면 글자, 숫자는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니까요. 문제은행 카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2단 합축 1단, 중간 냉각기 나타난 것이다. 각 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스타, 고단 합축기 부스타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중간 냉각기 들어가죠. 여기서 나온 것이 고단 합축기로 들어갑니다. 응축기, 수액기를 거쳐서 나온 것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증발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제2팽창변 여기서 나온 것이 제1팽창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제1팽창변이고 얘가 어디서 C점, 여기서 오는 게 C점이라는 얘기죠. 나가는 제2팽창변처럼 나가는 이게 E점이고 그다음에 얘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점이 되는 거죠, 이게. A, 여기서 나가는 게 이게 B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모양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렸으니까 이해가 조금 수월하죠, 이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 잡으니까 A냉매관은 이 A네요. 저단 합축기에서 중간 냉각기 냉매로 유입되는 배관이다. 맞죠? B는 여기서 오는 게 B입니다. 제1팽창변. 앞에 얘기해 주는 거고 D는 D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D가 이거네, 이게. B가 아니고 여기가 D네요. D는 냉매 증기온도, A에서 증기온도 높다. 여기서 나온 냉매가, 부스터에서 나온 과열징기가 여기서 과열이 돼서 중온중압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A와 C, 냉매 순환 양이 같다. A는 저단 냉매 순환 양, 부스터에서 나오니까 C는 어디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중간 냉각기에서 나온 거랑 합쳐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C는 바로 뭐가 된다? 고단 냉매 순환 양, 얘는 저단 냉매 순환 양. 틀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